천안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주택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국 체계에서 6개국 체계로 확대되면서 5개 팀이 늘어날 예정인데 기존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하는 한편 도시건설사업본부를 공원 녹지사업본부로 기능과 명칭을 바꿔 행정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조직 개편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천안시의회 정례회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